권영진 대구시장은 세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번 주 중반부터 일주일 동안을 중앙정부 설득집중주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권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대구 맞춤형 대선 공약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과 연구가 있는 의원들과 협조해야 한다며 행정경제부시장이 서울과 세종시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또 세정부 출범 초기 한 달이 앞으로의 5년을 좌우한다며 공약별 대응 전략이라는 수동적인 입장을 뛰어넘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틀 속에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의 공약에 대해 모두 이행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